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가정 잘 안보이는데 경산안내 일졸 출천하 고속절사 박정 준비하지 2000만명의 관광객이 보송으로 몰려온다 이게 관광객 2천만 명이 보성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북한 철도가 북한으로 뚫리면 북한으로 북쪽으로 해가지고 중북하고 러시아까지 패스고 라이브 누가 이런 데 이런 시골 와요 구경 안 그래요? 고속철도 뚫린다고 해서 지금은 고속철도 이것도 3, 4년 후에 뚫리는데 그 전에라도 아니면 그 후에라도 북한하고 철도가 연결되면 북한으로 북한으로 해가지고 중국이랑 러시아로 유럽으로 중앙아시아로 이런 데로 여행 가진 누가 보성이 연행되고 있어요 그렇죠? 보성은 녹차먹으로도 안 와요? 녹차먹으로도 안 오는데 지금도 아무리 뭘 해도 뭔 지랄 발강을 해도 안 돼요 근데 2천만 명이 보성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얘 생각에 패러다임이 안 바뀌고 그래놓으니까는 그 뭐냐 구닥다리 구닥다리 행동하는 사람들이 그 뭐냐 허황신망을 부르는다니까 인구수가 점점 줄어드는데 아무도 안 봐요 한 명 보네 한 명 여기 있어요? 네 한 명 아휴 수고하세요 보성 매일시장 매일시장 구경 한번 합시다 매일시장 라이브 찍고 있어요 라이브 라이브 생방송 방송 찍고 있어요 생방송 라이브 고양이님 등장이요 네! 우리 고양이 한 번 하세요 고양이 고양이 다 잡으세요 응 아 지금 방송 중이에요 방송 중 제가 네 방송 봐보세요 방송 방송하고 있어요 방송 네 제가 방송하고 있어요 올릴려고 케이스북에 많이 늙어봤다 저요? 당연히 늙죠 나이가 지금 47인데 47이요? 네 47인데다가 또 거칠게 살잖아요 거칠게 살면 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칠게 살아나 안 사나 더 늙으면 어쩔 수 없어요 60대고 70대면 늙으면 좀 더 빨리 늙는다고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절여서 살고 그러면은 또 이제 좋아지는데 토글에서 이렇게 그냥 지금 거의 두 달째 목욕을 안 했어요 두 달째 네 지금 한 2월 한 10일 정도 되면은 두 달간 목욕 안 했어요 삭발도 딱 한 번밖에 안 하고 지금까지 네 추운데 추워가지고 네 추운데 무슨 목욕을 해요 씹는 것도 잘하는데 세수도 잘하는데 세수도 잘하는데 세수도 한 며칠에 한 번씩 그렇게는 저렇게 못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 아니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이 싫어하고 접근 안 하죠 아니 뭐냐 좀 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안 좋아요 반대로는 입해야지 죽어서 달라들지 달라들면 뭐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 돈을 줄 거예요 떡을 줄 거예요 돈도 뭐 몇 푼 몇 푼 대지도 하는 거 그거 받아봐야 뭐 하겠어 돈을 한 뭐 몇 십 원 몇 백 원 몇 천 원 이렇게 준다면은 모를까 뭐 몇 십 몇 만 원 몇 십 만 원 그거 받아가지고 뭐 했을라구요 요즘 우리 산에서 산가? 네 산에서 네 거기 살고 있죠 지금도 그래가지고 요즘 사람들 보니까 이제 시장 상인분들은 그렇지가 않은데 돈 좀 번다는 사람들치고 거짓말하고 사기질하고 뇌물 뭐야 죽어봤고 하면서 그 뭐야 추잡하고 더럽게 돈 벌더라구요 예 그런 돈 받아봐야 그런 돈 받아서 써봐야 나중에 그거 소환 못 시킵니다 나중에 과보 받아요 과보 서로 태어나가지고 그건 다 모인 거 같아 요거는 엿 엿 좀 드실래요? 아니 이빨 다 써요 그러니까 저도 넋혀 먹으려구요 누가 보내줬는데 넋혀서 먹으려구요 이빨이 이빨이 안 좋아졌어요 예 아유 수고하세요 많이 파세요 아유 수고하세요 아유 오오오오오오오 보성 음료 한바퀴 뺑 돌았습니다. 제가 보성에도 이마트 있어요. 보성 이마트 보성 무시하면 안 돼요. 이마트 있어요. 보성에도 보성은 안 돼요.